세 번째 키워드는 공매도 말 바꾸기입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공매도 재개 여부인데요. 3월 공매도 재개를 확실히 밝혔던 금융위원회가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동학개미들과 일부 여당의 반대가 커지자 은성수 위원장이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결정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금융위원회가 공매도를 둘러싸고 지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혼전 양상은 시장에 불안을 야기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자못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공매도에 대해서 금융위는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당초 예정했던 대로 3월 16일부터 부활하겠다, 부활시키겠다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부 여당 일각에서 동학개미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유보하거나 아예 폐지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 또 한 번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공매도 부활에 대한 금융위의 생각은 전혀 바뀐 게 없다라고 두 번이나 확인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새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속시원이 말할 수 없는 사정이다, 이렇게 한 걸음 물러갔어요. 뭐 그까지는 그런 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언론의 단정적 보도 때문에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까지 했는데요. 모든 책임을 언론에 날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언론이 단정적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금융위의 단정적 메시지를 언론이 그냥 전했을 뿐 밖에 없는데, 어느덧 모든 문제만 있으면 기랙이라는 그런 저소국까지 사용해서 언론 탓을 하는 일부 정치권의 분위기가 금융위원회까지도 오는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깝기 짝이었고요. 물론 정부 일각에서 선거를 앞두고 압력을 가하면 금융위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정책을 솔직하게 그 사정을, 저간의 사정을 얘기를 하면서 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것을 마치 언론 탓으로 한다는 것은 좀 비급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공매도는 근본적으로 동학 개미들을 잡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히려 안정적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고요. 오히려 공매도가 그동안 문제된 것은 기울어진 운동당,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반칙 행위에 대한 탄속을 잘못했다라는 그런 점에서 그 대목에 대해서 보완책을 내놓는 것이 더 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한때 홍남기 부총리가 말을 자꾸 바뀐다고 해서 처음에 강력히 했다가 뒤늦게 꼬리를 내린다, 이래서 용두삼위가 아닌 홍두삼위라는 얘기를 그런 비아냥을 들었었는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그것을 이어서 용두삼위 아닌 언두삼위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네, 그럼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